고3 학생들은 오늘부터 등교를 합니다. 80일만에 교문을 열었지만 여러가지 좀 걱정되는 상황들은 여전합니다. 먼저 빅5 국내 대형병원 중의 하나인 삼성서울병원도 뚫렸다. 코로나19로 이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서울병원도 뚫렸다. 빅5 의료진 첫 확진. 국내 빅5 삼성서울병원. 수술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4명이 집단 감염된 것입니다. 이태원도 안 갔다고 하고 해외도 안 갔다고 하고 확진자도 안 만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걸린 건지 그것도 간호사 4명이 내리. 감염 경로가 우리 무중이라는 것이 더욱 걱정을 들게 합니다. 확진 간호사 4명이 접촉한 사람 수가 623명. 341본명은 음성. 현재 273명이 결과를 대기 중인 상황이고요. 의료진에서 환자 감염으로 최초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관 내에 수술실은 현재 폐쇄했고요. 신규 입원도 삼성서울병원은 현재 중지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뭔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유의미한 상황이 긴박하게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또 급하게 저희 도시구쇼에서 코로나19 전문가로 활약을 하고 계신 고려대학교 약학대학교 김중기 교수님 오늘 저희가 급하게 오늘 새벽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특히 삼성서울병원의 간호사 4분이 감염된 것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의료진에서 환자로 감염되는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간호사분 4분이 이태원도 안 갔다고 하고 해외도 안 갔다고 하고 확진자도 안 만났다고 하는데 4명이 다 걸렸다는 겁니다. 이 감염 경로에 대해서 오리무중인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서울병원의 간호사 확진 판정받은 분들의 감염 경로가 미스테리거든요.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병원 내에서 최초로 시발이 됐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감염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확산의 우려도 분명히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했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사실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전파가 됐는지 그러니까 외래 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간호사 4분이 감염이 됐을 가능성. 물론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태원발 클럽 전파가 확산이 되면서 그 얘기는 우리 사회에서 모르는 숨은 전파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 자택에 계실 때 감염이 지역사에서 됐는지 아니면 실제로 병원에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감염자가 있어가지고 전파를 시켰는지 알 수가 없다. 다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고3 학생들 등교하잖아요. 직업학교 학생도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학생은 오늘 등교 계약과 무관하게 앞서서 이 학교 학생들은 실제로 등교를 조금 일찍 해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학교 학생 일찍이 등교를 해왔다는데 어떻게 확진된 건지 그 과정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부분인데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 영등포구에 있고요. 재학생 599명 교직원 50여 명인데 19살의 재학생 A군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태원 클럽 3차 감염자가 다녀간 가왕코인 노래방을 이 학생이 방문했던 적이 있었고요. 7일이에요. 11일에 증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5일까지 닷새간 등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발열될 시점을 11일로 보고 있는데 15일까지 닷새간 실제 등교를 해서 학생들을 많이 접촉을 했다는 거죠. 재학생이 599명 교직원이 50여 명 규모의 학교입니다. 19일 고3 첫 등교 하루 앞둔 그러니까 어제죠. 오늘부터 고3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서 교내 집단 감염 우려가 현재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김정인 교수님 이태원 3차 확진자가 다녀간 코인 노래방에 이 학생이 다녀갔고 이 학생이 그 코인 노래방에서 옮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상이 나고 닷새간 학교에 등교를 해서 아이들과 선생님을 만났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 등교를 일찍이 했었던 이 학교 학생과 선생님들이 옮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군요. 충분히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무증상 전파자도 아니에요. 실제로 전파를 추가적으로 시키지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일단 감염자이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증상보다는 증상을 보이는 감염자인 경우에 전파의 가능성이 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파를 시키는 주요 요인이 비말인데 그게 기침에 의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침에 임상 증상이 있었고 일주일 동안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인지 못하고 등교를 했기 때문에 물론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스크를 썼더라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마스크를 벗는 환경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특히 다른 학생이나 선생님한테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마침 오늘 고3 학생들 등교잖아요. 네. 오늘 고3 학생 처음 등교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이 비단 지금 이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초중고등학교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소규모든 큰 규모 등 간에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에 하나의 어떤 사례가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 학교에 대해서 진단검사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어떤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옥태 의원님 아들이 고3이죠? 딸이 고3이죠. 아들은 군대 가서 지금 6개월째 휴가 못 나오고 있고요. 제 지금 마음속에 돼, 안 돼, 돼, 안 돼 계속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나뭇잎까지 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학교 간다고 딸 어제 저녁부터 마음 정말 설레, 학교 가는 걸 설레야 하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학교 가는 거. 평소에는 학교 가는 거 별로. 누가 학교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학생들 이런데 고3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불안하고. 그런데 지금 저 뉴스를 보고 우리 김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이랬다가 학교에서 뭔가 일이 생기면 어떻게 저 개학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빠 마음이죠. 그러니까 정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이럴 때는 아마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학교 학사 일정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지금 감염병이기 때문에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정책 결정자들이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걱정이 큽니다. 걱정이 큽니다. 많은 학부모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고3 학교들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도시쿠쇼 패널인 변한봉 변호사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오늘 아침 제보를 했는데 하남에 있는 미사 강병고등학교에서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레드카펫을 오늘 깔아준 사진을 변한봉 변호사 자택 거실 베란다에서 직접 찍어서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졸였던 고3 아이들 기분 좋게 해주는 목적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방역을 위해서 등교길을 이곳으로 해서 열두 재고 아이들의 상황이 어떤지도 체크하기 위한 선생님들 차원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상당히 이례적이라서 이들이 한번 제보를 받아서 변한봉 변호사로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